그러면 오늘 누구 분량이 좀 가장 많을 것 같아요? 멤버 동생들이 리더몰이라고 하는. . . . . . . . . 사실 진짜 봤어요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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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생각하고 봤는데 네네네 아니 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글자가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제 군대에 있는 시우민 씨가 SNS에 엑스엑소 사진을 딱 올리면서 야 너네 좀 멋있다 나 좀 껴주라 라고 했더라고요 DOC는 좀 별말이 없었나요? DOC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멤버들 전원 사과머리 하고 앵콜 무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과머리? 네 머리 하나 이렇게 딱 사과머리 할 수 있잖아 채널은 안 돼요 네 하나 이렇게 똥 이렇게 이거 묶는 거 엑소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비주얼 대전치죠 오늘 뭐 사실 메이크업을 하고 올까 말까 했다가 안 하신 거예요? 네 내려놨어요 진짜로요? 와 피부 진짜 좋으시다 내려놨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아 저 여기서 요즘 엑소가 옵세션 집착하고 있는 음식이 있다면 뭔가요? 요즘에 이제 사실 DO가 군대 가기 전에 저한테 알려준 음식이 있는데 고기국시집이에요 고기국시집? 주먹밥이랑 그 뭐지? 낙지볶음이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집에 맨날 배달을 시켜 먹는데 그거 배달이 된대요? 배달돼요 어플 요즘 너무 잘 나와서 어플로 배달 알려줄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멤버들 중 어떤 멤버 얼굴로 살아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백현인데 저는 어 저는 저는 수호 형이요 저 세훈이요 거짓맞춤에 형 하려고 그랬어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카이 얼굴로 삼아 살아보는데 아 카이는 그렇다면? 저도 세훈이요 아하하하하하 집으로 갈게요 집으로 갈게요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위아 워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위아 워 안녕하세요 위아 워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I have an 엑소 tattoo on my lower back